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벌써 코로나도 어느덧 끝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정말 시작해서 2020년은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렇게 지나고 2021년을 맞아서 그나마 개인 여행객들이 좀 늘어나고 또 한국에서 여행 다녀가신 분들이 또 꿀 제가 사업하고 있는 꿀사업 중에 하나 코카사스 천연꿀 또 한국에서 계속 주문을 하셔서 현지에서 박철호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로 한국에 계셨던 많은 여행 다녀가셨던 분들께서 또 꿀주문을 하셔서 꿀주문으로 2021년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하반기에서부터 늘어난 여행객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즈니스 방문객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아서 했습니다 2022년에는 다행히 정말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금 또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내년은 정말 뭐 어떠한 사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요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또 항공료 요즘 너무 비싸죠 아 그래서 2023년은 어떤 일이 생길지 참 모순 사태가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현재 입장에서 보시면 보면 아 20년 21년보다 22년이 낫고 아 23년에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조지아에 와서 산지 15년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처음서부터 여행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가이드부터 시작을 했죠 201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단체팀이 왔는데 당시에 한국어를 하는 현지인 학생이 가이드를 나가기로 해서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를 하고 투어 진행이 안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이 이제 티빌 조지아를 같이 겸임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겸임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여기 이제 분간 공간이 하나 티빌리실 공간이 하나 있죠 그래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좀 가이드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뢰에서 시작했던 게 2011년 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하기 시작해서 2023년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대막 이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 방송 촬영을 시작해서 뭐 세계대막 이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세 번 현지 코디로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비타민, 슬로 라이프, 요리 인류, 또 다큐공감, 다큐공감은 마을버스 은숙 이야기로 해서 참여를 했고 2015년에 또 한국에 가서는 뭐 다큐공감에 금산여간에 출연하는 출연자로 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아이엠 김치라든지 조지와 관련된 많은 방송에 같이 현지 코디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여행사, 뭐 여행사를 하면서 뭐 제가 직접 드라이빙 가이드도 하고 물론 이제 저희도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단체 팀 투어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채로 코워킹, 협업 사무실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사무실 준비를 해 놓으면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하는 조지아는 이제 디지털 로마드라 그래서 디지털 로마드 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이 조지아를 와서 조지아에서 직접 컴퓨터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근무하는 그런 직업들이 그런 또 유럽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조지아에서 가장 성업하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업이 이제 코워킹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워킹 사무실을 준비하고 이제 뭐 바로 이제 이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고 뭐 코카소스 허니 이제 꿀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사실 꿀 사업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그 세금이 100% 천연 꿀의 경우에는 243% 거기다 이제 뭐 보내는 운송료 이렇게 떼지면 실질적으로 300%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예전에는 한국에 네이버 펀샵 그 다음에 뭐 쿠팡 11번가 이런 데서 다 판매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 판매를 접고요 그냥 아시는 분들에게 직구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구도 또 사실 만만치 않은 게 꿀값보다 배송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열병 단위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정말 드셔보시고 약처럼 아 좋아하시는 분들 약처럼 드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추가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화장품 사업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 그건 이제 당분간 이제 스탑을 했기도 했습니다 뭐 조지아 내에서 이제 판매도 사실 결코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아서 그거는 중단을 하고요 그 외에 또 제가 이제 기업인들 기업인들이 오게 되면 시장 조사하는 일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그러죠 뭘 뭘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 그만큼 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 이전에는 단체 팀도 거의 없었고요 2017년서부터 단체 팀이 조금 생기면서 여행업이 그나마 조금 이제 활성화 돼서 18년, 19년 더 활성화가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고요 그리고 또 조지아는 여행 시즌이 4월 중수서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근데 나머지 기간은 전부 비수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하시겠다고 들어오신 분들도 제법 있었고 또 제법 차렸고 그러면 또 중간에 또 접고 많이들 가시고 코로나 이후로는 완전히 대부분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행업이라는 게 뭐 여행사 경영,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대여 여행사들하고의 인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처음 그냥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짜 일일 투어 제가 직접 드라이빙 가이드를 하는 가이드 투어 뭐 진짜 일이라는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기업인들이 오면 기업인들 미팅 그 다음에 또 정부 관계자들이 오면 정부 관계자들 수행하는 일 2015년에 티빌리시에 분간이 생겼지만 대사관, 그러니까 대사 공간이 없을 때는 사실은 그 대사관에서 하는 일을 대부분 뭐 제가 했다고 봐도 됩니다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국토부라든지 많은 이제 정보통신부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이런 정부 관계자들 그 다음에 기업인들 오면 그거 다 나가서 수행하고 이런 일까지 해서 정말 안 한 일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한갑 되는데요 이렇게 일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 한국에 있는 동기들이나 뭐 후배들 선배들 보면 대부분이 뭐 명예퇴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들을 대부분 일선에서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자영업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기업에 있던 친구들은 대부분 뭐 실직이라 그래야 되는지 퇴직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일선에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밤 내에서 저는 지금까지도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데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지아에 와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걸 계속 시리즈를 만들고 있고 그러면 조지아에서 하면 좋은 것들 또 이런 것도 또 준비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지아에서 좋은 거 이건 한 달 살기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1년 살아보기 이런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행을 오는 거 그러니까 은퇴 이민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은퇴 여행을 조지아에서 즐겨보시라 은퇴 여행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요즘 언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구글 그다음에 또 조지아어 같은 경우에 얀덱스라는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어플이 있습니다 얀덱스 구글 이런 거 가지면 조지아 사람들하고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또는 얀덱스 번역기를 통해서 다 사실은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말로 하는 거야 안 되니까 답답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늘 등산 다니고 그런 채끼바퀴 돌아가듯 그거 하고 제 친구들도 보면 호프집을 차리고 장어집을 차리고 뭐 이래 가지고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해외여행을 다니시라 그리고 한 정말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했을 때 해외에서 보면 또 다른 본인의 경험과 또 다른 시야가 열릴 수 있으니까 이제 60이 뭐 옛날에 뭐 이제 시작이다 얘기할 정도로 저희 어렸을 때야 정말 뭐 40살만 되면 어르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마치 느낌은 20대 같고 30대 같습니다 그럼 저와 같은 연배에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을 텐데 그러시다면 굳이 한국에서 있으면서 바늘채팍기 돌아가던 생활보다는 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해외여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해외여행 나오면 힘들죠 집에 가는 게 좋죠 그래서 가장 부부가 같이 여행을 한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혼자라도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하면서 진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한 달 살기 또는 두 달 살기 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고 꼭 틀에 박혀있는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든 교육을 받은 시스템 자체가 딱 틀에 박힌 뭐가 딱 떨어지는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꼭 뭔가를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정해놓은 대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은퇴 여행을 하시라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많지만 여러 나라도 다녀보시고 그리고 조지아라는 나라 특히 은퇴 여행을 오시면 좋습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에어비앤비라든지 또는 렌트를 1년 요즘은 이제 아파트 렌트를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가구 집기, 컵 하다못해 포크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대포, 수건까지 그러니까 추가로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물론 자기 권하시면 뭐 수건이라든지 침대포라든지 이런 건 좀 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짐을 정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 1년 살기를 왔다 그럼 짐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짐 그대로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사용하는 것만 바꾸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떠날 때는 그걸 버리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두고 가면 되죠 그래서 이런 나라 특히 조지아 같은 나라 모든 게 다 갖춰진 데서 한 달 살기 1년 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전 세계가 다 물가가 올라서 조지아도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물가는 저렴하다 예를 들어서 뭐 공산품이라든지 외식을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비용은 많이 들겠죠 근데 외식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같은 스타일로 먹는 거에 반값 정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성비 면에서 또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공산품을 많이 산다든지 이러지 않고 농수산물 뭐 이런 식자재들을 주로 구입해서 먹는다면 지금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경우에 약 키로에 2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10키로 짜리 그러면 거의 뭐 2500원 3000원 내외 10키로 내외 짜리 수박 그 다음에 뭐 복숭아 이런 과일들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뭐 농산물 다 대부분이 풍성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얼마 생활비가 얼마를 드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뭐 장담할 수가 없죠 그건 생활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다만 집에서 밥을 해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정말 한국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한국 생활비에 반도 안 들어가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버스비 택시비 다 올랐습니다 100% 올랐는데 택시비 경우에 옛날에 한 1500원 기본요금이 1500원 이었다면 지금 한 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싸죠 그리고 버스비 예전에 200원 250원 이었다가 지금 한 500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쌉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지하철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환승도 가능합니다 한 시간 내에 내가 147번을 타고 갔다 130번으로 갈아탄다 그럼 한 시간 내에 환승도 됩니다 그런 시스템도 잘 돼 있고요 특히 TVC는 그렇습니다 물론 외곽에 나가면 차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세한 정보들은 사실 인터넷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정보를 또 찾아보시고 그리고 뭐 더 좋다 그러면 제가 한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더 큰 상처를 늘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만 저는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럼 뭐 일일 가이드 여기 현지에 살고 있는 다른 한인인데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 드라이빙 가이드라 또 일일 가이드로 고용을 해서 하루 돈 주고 수고비를 주고 물어볼 것들을 다 물어보고 다녀보고 정보를 파악하는 거 저는 이 정도의 투자는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 거주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1년 살기 할 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게 또 돈을 더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은퇴 이민은 생각하지 마시고 은퇴 여행을 오시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서 그 친구들은 잘 찾아다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여행 와라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우리 은퇴하기는 나이가 되신 분들은 진짜 편안하게 여행을 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생각보다 사기꾼이라든지 속여먹는 속이는 현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디나 나쁜 사람들은 다 있지만 그 몇몇까지만 조심하면 그런 실패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또 한국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역시 한국인들이 한국인을 속이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인들은 차라리 외국인, 현지 조지아 사람들보다는 한국인을 또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은퇴 여행으로 오면 한 달 살기도 좋고 두 달 살기도 좋고 좋다 그리고 그 좋은 시기는 4월서부터 6월 그리고 9월서부터 11월 그 정도가 일반적인 여행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 스키 좋아하신다 그러면 뭐 12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달까지 스키 뭐 일주일 동안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건 뭐 100불도 안 됩니다 리프트 가격이 그리고 조지아의 네 군데의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 전역을 아무데나 다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을 오신다면 조지아는 최고의 국가다 한 달 살기 라든지 두 달 살기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점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고 또 조심해야 될 상황들도 역시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